요금 할인 할인은 크게 요금 할인과 단말 할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요금 할인은 선택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요금제의 25%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기간과 상관없이 25% 할인받을 수 있어요. 단말 할인은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면 핸드폰 단말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말 그대로 핸드폰 단말 가격을 할인받는 거죠. 공시지원금 페이지에서 각 핸드폰 단말 할인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 요금 할인, 단말 할인, 각각의 총 할인 금액을 바로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나에게 유리한 할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